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현재 시간 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구요. 오후 6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대장이 아침 9시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010-5073-749-1번으로 문자로 두산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께 제가 이 미래 S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한 이 주식대장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완벽하게 차트 분석과 수급 패턴 분석 완벽하게 취합해서 이런식으로 장중에 대응 전략 이런식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발송해드리는거 제가 돈 받고 해드리는거 아니죠. 그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은 이 영상 좋아요 먼저 한번씩 눌러주시면 그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세도 많이 달라붙어 주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시가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떤식으로 대응 전략 짜시라고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제가 발송을 해드렸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이나 여섯 번이나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2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아 20선 아래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장 초반 외인들이 억 단위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수급 파악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중에 재차 매수 물량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매수 타점 발견될 때까지 우선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 유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게 된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새벽에 나왔었던 뉴스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수출 협약 관련해가지고 체코 수주 속세가 풀릴 듯 하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 정부 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이 MOU 관련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 걸림돌 해소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게 되었고요. 보시면 이거 간단하게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수출 협약을 맺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요. 한국 수자여워 한수원이죠. 한수원과 이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요.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태 추후에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거리가 나와주게 되었고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나와준 데는 조금 영향이 끼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헤리스가 되느냐 헤리스가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아마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동맹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누가 당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높겠다 높은 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이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두사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지속해서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7분에 두사 애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장 시작 15분 경과 지지 라인과 저한 라인권 안에서 치열하게 힘겨루기 중입니다. 다만 내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가 자체는 현 가격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내일 상황을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베팅했다는 우리의 소중한 투자자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현금 확보한 뒤에 매수 차점 발견될 때까지 관망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전 10시 5분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장 시작 1시간 경과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앞섭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앞섭니다. 그래서 우선 기관들이 몇십억가량 매도 물량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저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매수 차점 발견 안되니까요. 조금 더 관망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밤에 오후 1시 10분에 주가가 반등세로 가져가주게 되면서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오후장 접어들게 되면서 오전장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면서 재차 매수세로 전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급 파악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지받고 있는데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아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긴 하는데 여기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우선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는 이유 별표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내일 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완벽하게 확정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내일 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증시 자체도 굉장히 출렁일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되는 부분을 보고 나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십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여나 지금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날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크게 출발하게 돼서 우리의 계좌 또한 단번에 마이너스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수사인 잡힐 때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관망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장마감 1시간 전입니다. 오후 2시 32분에 알려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오전장에서 매도 물량 던지는 것을 그대로 물량 소화해 주게 되면서 매수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20억가량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 20억가량 여러분들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 오전장에 매도 물량 소화한 것까지 따지면 60억가량 60억가량 매수세 추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우선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자리까지 너무나도 좋은데 자리까지 너무나도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 본격적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당선 이후 세력주 추천 안내드릴 거고요. 추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 매수사점 나오는 대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로 바로 매수사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일 다소 지루한 날이 되실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별표 확실하게 대행해서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고 있는 것은 장중해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만큼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누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포착을 하고 나서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보내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아직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거 스크롤을 요거 누르면요. 요거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3시 50분 정도에 3시 50분 정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거 어떤 정보 이게 진짜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해드려요.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해드리고요. 이거를 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우리의 두산 애너빌리티가 누가 당선이 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거예요.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를 제가 요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 보내주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있죠. 010-5073에 7491번으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셨던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만 제가 만약에 만약에 내일 내일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스로 당선이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십시오. 라고 제가 문자 내역을 한 다섯 줄로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해리스가 당선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대응하십시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차별화를 좀 더해야 되니까요. 010-5073에 7491번으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 분들께만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우리 주주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거 바로 내용 확인 가능하세요.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부터 내일 아침 9시부터 이것도 제가 9시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보다는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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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요일인 모레 이때가 별표 5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우리 두산 에너어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의 계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두산 에너어빌리티 내일 증시와 내일 모레 증시입니다. 이때 우리 삼성 죄송해요. 두산 에너어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취하시냐 취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보통 이거를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장중의 수급 파악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팔고 기관들이 얼마를 사고 팔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어빌리티 주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분석을 못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라도 만약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010-5973-7491 문자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장중에 내일이랑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께 장중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고 팔고 기관들이 얼마를 사고 팔는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변동성이 클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를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상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수급 파악을 확인하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차이가 나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문자 정말로 간절하신 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차트를 보고 나서 여러분도 어때요? 아까 장중에 제가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 던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12시 정도 가량 넘어가게 되면서 어? 갑자기 매수 물량으로 매도 물량 던지고 있었던 것을 다 매수로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는 20억 가량 매수세를 가져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한 2시 정도 가량 가져가게 됐을 때 60억 정도 가량 매수 물량을 가져가주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아까 매도 물량까지 합산을 하게 되었을 때 합산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40억 매수했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장초반에 매도 물량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60억 가량 하면은 60억 매수해서 60억 매수해서 장초반에 매도했었던 이 물량을 뺀 금액을 합산하면은 40억 매수 물량으로 딱 집계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3시 반 이후에 3시 30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고팔았고 기간에 얼마를 사고팔았는지를 확인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장중에 장초반에 여러분들 매도 물량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중반에 20억 매수해서 60억 매수 물량까지 증가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뜬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식대장 많이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의미 있는 부분까지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라인권에서 매수사인을 드렸었고요. 현재 여기 라인권에서 개파락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실화를 하면서 현금 확보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현금 확보 일단 하시고 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재매수를 위한 재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매수 타점이 매수 타점이 발견되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사인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매수사인은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해드려요.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발송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일단 20선에서 딱 안착하게 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아래 단에서는 120선과 60선까지 지금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이 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 두산 에너어빌리티 종목도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르스가 당선해도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구글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까지 오픈 AI까지 계속해서 이 소형 죄송해요 소형 원전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가져가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끝판왕인 엔비디아까지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가져가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한국 간에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법전 분쟁 관련해서도 동맹으로 가져가주게 된다면 이 부분은 아마 빠르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아마 뭔가 밀접하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의 당선이 누가 된다 만약에 다른 식으로 헤르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SMR 관련해가지고 소형 원전 관련해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다만 그 디테일한 이 디테일한 주가의 움직임이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뭔가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밤까지 내일 밤까지는요 현금 확보 전략입니다.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주셨다가 제가 매수 타점이 발견되면 그게 내일이라면 내일 밤이 됐던 목요일날이 됐던 타점이 나오면 바로 매수 사인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을 드릴 거고요. 문자를 통해서만 드릴 겁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010-5073-7491번으로 문자 주신 분들께만 제가 매수 사인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주가가 또 내려간다 하면은 저는 관망 포지션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장중에 수급 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미래에서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우리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과 내일 장초방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목요일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만약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괜히 여기서 접근을 했다가 접근을 했다가 주가가 갑자기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출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그대로 갭상승하면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그대로 매수사점 잡고 매수사인 드려서 우리도 같이 빠르게 수익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결과가 당선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갈림길에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도요. 내려가도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면 그냥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누가 당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가 이 두사 애너빌리티 관련된 대응 전략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알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주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내일 밤까지 내일까지는 내일까지는 보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자금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들어가셔라 라고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왜냐면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 하나로요.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하나로 증시가 출렁일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 출렁일 건데 누가 어느 섹터로 돈이 달라붙어 줄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헤리스가 당선이 되었을 때 10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다 리스트 해놨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10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다 리스트 해놨어요. 지금 스탠바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 세력주 찾아놨습니다. 이거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자금을 위에서 신경 쓰고 내 돈인 것 마냥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 마냥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사실 정말로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지금 보면 다 그렇잖아요. 뉴스 읽어드리고 수급 달라붙어주는 거 읽어드리고 어떻게 될 겁니다. 알려드리고 다만 지금 여러분들 세력주 매수하십시오. 지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걸요. 유튜브 주식 전문가 분들 중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두사 에너밸리티 주주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자금을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지금 매수하라고 못해요. 지금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왜 누가 당선했을지 모르는데 어디로 수급이 달라붙을 줄지를 외국인들도 지금 모릅니다. 기관들도 지금 몰라요. 다들 눈치보기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오늘 매도보기 많이 나온 거 아세요? 그죠? 외국인들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그냥 그저 그냥 영상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력주에 들어가십시오. 과연 진짜로 본인들 도리냐면 지금 매수를 할까요? 세력주라는 것을 아니죠. 정말로 이제 내일 이후에 세력들이 그 해당 세력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물밑듯이 돈을 어 들어가게 할 거예요. 유입이 될 겁니다. 세력주로 그때 우리도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저도 어 찾아 넣은 세력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주들도요.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네들도 눈치보기라고 있더라고요. 세력들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지금 당장 말씀을 드려서 뭐 그것도 좋지만 어 아 지금 당장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달콤한 말보다는 저는 딱 하나 현금 확보 해두십시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어 단 백명 백분이 보신다 하더라도 천분이 아닌 백명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 백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대로만 따라오신다 해서 백분이 저를 위해 저로 인해서 이득을 보시고 손실을 안 보신다면 아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다음에 저를 찾아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010-5073-749 하나 번호로요.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장중에 완벽하게 대응 전략 짜드릴 겁니다. 두산 에너베리티 관련해서요. 그리고 세력급통주는요. 제가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추천드릴 거고요. 추천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파는지 장중에 수급 파악하는 거 있죠. 장중에 수급 파악하는 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제가 영상 촬영을 해서요. 영상 촬영을 해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링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뭐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이런 증권사 HTS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괜히 미래 S에서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장중에 수급 파악을 할 수 있는 저만의 분석 툴이 있어요. 저만의 분석 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미래 S에서 10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 S에서 전문가 분들도 이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목요일까지는 세력 급등주를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한정해서 한정해서 문자로 두산 말고요. 수급 기법 수급 기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장중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고 파는지 기관들이 얼마를 사고 파는지 이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장중에 20억 60억 맨 처음에는 매도세를 가져가주고 했다가 바로 매수로 전환된 거 이거 20억 60억 정확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수급 파악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영상 촬영을 한 거 이 링크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릴게요. 수급 기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정을 해가지고 딱 500명 500분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과 내일 모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한테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굉장히 차이가 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안내 드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자 현금 확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확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웬만한 종목들 저 역시도 세력근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자금을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기에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목요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내일도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문자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지루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왜 괜히 제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아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투자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제가 똑같이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텔레그램방과 문자를 통해서만 우리 투자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